안녕하세요. 저는 휴 소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유익 마른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 백화 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팬들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 기회를 후와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성향이 더 남다르신 것 같고 해요. 저번에 후와이와 이렇게 옷을 입고 공연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 같고 오늘은 영등포 타임스페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 같고 또 여기 위층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 같아서 또 저희의 곡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온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입으신 참상이 다 후원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너무 멋지게 참상해 주셔가지고 조사님 어때요? 지금 입었을 때 핏감이나 약간 입술이나 어때요 지금? 너무 부들부들하고요. 그랬을 때부터 되게 자주 입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할때도 입은 듯 참떡인게 참떡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후회요! 맨날 한대 잘 보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내가 직접 한번 소개하고 싶다. 네. 저는 일단은 사실은 어 좋다. 좀 추워보이지 않나? 어 맞아요. 저는 사실 전혀 춥지 않고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나 아나! 이렇게 딱 완전 변호가 그런 의상입니다. 나 아나! 오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의점 보는 거 안 들어올 수 없겠죠? 저한테는 이렇게 시선을 강탈하고 있는 스티븐! 네. 또 공식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저거 너무 귀여워 보였고 약간 이런 다울다울한 선발의 옷이 겨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깜빡한 소재가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퀴즈에 하나 더 깜빡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부드럽고 면차하기도 너무너무 편합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시아님은요? 네. 저는 이렇게 멜컴바지를 청소에 입을 일이 없었는데 그냥 후회요 멜컴바지를 이렇게 손을 흔들리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자리도 길어보여요. 심지어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심지어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죠? 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와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저희가 후회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의 치킨 사안이 담긴 콜라보 제품을 증정하는 시간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어! 못하고 있군요. 화면 한 번씩 뽑아가지고 네. 증정하는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뽑아주시구요. 그리고 옆에 네. 화면 한 번씩 뽑아서 네. 한 번 열어주실래요? 네. 샤님부터 한 번. 네. 네. 잠시만. 긴장감정 확도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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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나면 이쪽으로 함께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22번 하는거 보셨잖아요 저렇게 신나게 나오지 않으면 탈락으로 단주하도록 할테니까요 신나게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자 두번째도 하이브를 한번 봐볼까요? 네 과연 두번째 모자의 주인공? 47번 47번입니다 모자에 숨계신거 같은 모자죠? 같은 모자에 숨계시네요 와아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마당하시면 놀고 왔습니다 자 세번째는요 어 멘토인입니다 뒤쪽에 지금 이거 입고 계신분은 많이 만드셨네요 콜라보도 해주세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있죠? 네 발표해 주실래요? 29번입니다 29번 참고로 저분이요 아까부터 반응 좋아가지고 상품권에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제품인데요 마지막은 후드입니다 네 후드 집업이죠? 오오 자 이렇게 이기는 21번입니다 21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멤버들이 한 분 한 분씩 뽑아주셨는데요 어, 저 주실래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네, 저 주시래요? 네,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료가 되면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께 선물을 전달할테니까요 잠시 후 본인이 끝나고 나면 함께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무대로 공연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한번 감사드리고, 중요한 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경고도 오기 전에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2층, 3층 같은 경우는 경고팀이 있는데 4층 오시면 경고팀 없어서 좀 불안했는데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꼭 기대지 않게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하이와 함께 더 빛나고 재미있는 시간 함께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후하이와 빛덜렛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의 활동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생기면서 활동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세상의 MCG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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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